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지난 12일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2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한 경기꿈의학교 공모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. 경기꿈의학교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수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천지속협은 기존 도교육청 지원예산에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더해 이천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꿈의학교를 개강할 계획입니다. 전영구 운영위원장은 경기꿈의학교는 2019년부터 준비해온 프로그램인데 1년 동안 잘 준비해온 만큼 청소년 시절부터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알고 스스로 실천에 옮긴다면 사회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KBC 뉴스였습니다.